각 이사는 증시각독이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독이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멋진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6월 9일 증시각독이 TV 여러분들과 함께 밝은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옆에서 보여지다시피 햇빛이 창가로 이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요즘은 하루는 밝고 하루는 흐르고 진짜 비가 조금 너무 정차없이 오는 것 같은 그거 빼고는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그동안에 이어 왔던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그중에서도 채권 시장의 강세가 더 강화되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 증시각독이 TV 6월 9일 수요일 아침 순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독이 TV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구리 가격 다시 만 달러대로 올라왔고요. WTI는 70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원자재 중심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원자재 보유국인 지금 브라질 해야를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세가 될 때도 약세가 조금 덜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나 위하나는 한번 약세로 접어들었고요. 확실히 위하나는 6.3대까지 갔다가 개입 이후, 구두 개입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6.4로 약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달러 지수는 90을 다시 넘어가면서 90.14로 약 0.2% 수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유로가 약했고요. 엔화도 약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들은 혼자였는데요. S&P는 0.02% 상승하면서 4,227, 사상 최고치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다우전스는 0.09% 떨어져서 3만 4,599를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31% 올라서 13,92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소영준은 러스디천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1.12% 올라서 2,445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미국 10연물 국제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1.538, 1.5 때도 깨고 더 내려가면서 3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떨어지자 이게 현재 분위기가 밈 주식으로 시장의 세력들이 한편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밈 주식들이 지금 난리가 난 흐름입니다. 이제 웬디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레딧의 회자가 되면 어 그래? 아 이거 누구보다 먼저 사야겠다. 야 이거 여기서 회자 됐으니까 올라가겠네? 하고 진짜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질수는 위 상단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제 판단에는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고 방향성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지난 1월까지 너무 좋았죠. 그리고 대형 빅테크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모두 빅테크 아니 사실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 주식 투자 권하시는 분들이나 제안하시는 분들 뭐 사실 뭐 빅테크사라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시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투자 심리가 굉장히 냉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안 되겠다 다 치우고 여기서 제대로 도박판 한번 버리자 하는 상황들이 레디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밖에 평가 못하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월가에 대한 대항 이거는 그냥 인간한테 있는 특이적인 그리고 도박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그냥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비랑 사태를 보면서 한번 딱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자본이 너무 많아서이냐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이냐 물론 당연히 그래서 그렇긴 한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채권 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중국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또 발표가 되죠. 그런데 계속 랠리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소비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고조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고조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근데 금리가 랠리를 뽑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쩐 일일까요?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채권 시장은 조만간 발표될 소비지표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어찌되었거나 연준이 완화적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 하나 둘 이거를 확정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장기물을 눌러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일종의 실질적 YCC, 일드커브 컨트롤 실질적으로 연준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장기물 채권을 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막아줄 거라는 확신이 채권 시장이 있고 그래서 그들만의 랠리를 만들어 가는데 저는 이 부분이 금융시장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저는 금융시장도 일단은 상식적인 눈으로 보자는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지금 상식선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뭐 저는 채권을 매도한 사람도 아니고 채권 시장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경기 하방 패팅이거든요. 이런 정도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얘네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이번에 4월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2000년 12월부터 자료를 짓게 했어요. 채용 공고가. 그런데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4월 채용 공고가 930만 건으로 전월보다 무려 99만 8천 건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래서 930만 건인데 이게 하위를 찍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구하면 할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공급 경목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채권 시장은 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봐서는. 그런 확신들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그러나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게 세계은행에서 전세계 총생산 GDP 성장률을 5.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4.1%. 그런데 이게 전세계 총생산 성장률이 5.6%라는 게 이게 말이네요. 물론 중국과 미국 등 주요 대국들의 성장률이 높게 나오니까 그럴 건데 진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3.5% 역성장했으니까 당연히 많이 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작년에 꺼진 것을 다 회복하고도 한 번만 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오히려 강세인 흐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 시장은 경기가 안 좋다. 별로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안 좋아. 우리 판단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미국의 성장률도 6.8%로 엄청나게 올렸어요. 기존에는 3.5%였는데 세계은행의 전망치가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소기업 낙관지수는 4개월 만에 첫 하락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소기업들이 이렇게 되는 건 고용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겠다라고 보여주고요. 독일의 유럽경제연구센터가 6월 경기기대지수를 뽑았는데 79.8%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은 84.4%로 20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이게 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는 아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좀 안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원자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인데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안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제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생산자 물가 지수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만큼 빠질 것이냐도 보셔야 되고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보셔야 되는데 오후 중국 마감에서 이 부분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랠리를 뽑았는데 채권 시장과 다른 상황들이 진짜로 펼쳐지게 될 경우 채권 시장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당황해서 금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가 그래서 지금 1.52인데 갑자기 1.68, 1.7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쪽에서의 혼동이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될 것이냐는 거예요. 아마 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70달러를 넘어선 다음에 계속 쉽게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느껴지는 건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려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